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 am Dr. Kim, who launches a multi-new cafe channel. 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일,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6-1강 신상성량의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6-1강 신상성량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일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혼자 살아요? 교회에 살고 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대화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세요? 이 근처에 살아요. I live near here. 네. 이 분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세요? 이 근처에 살아요. 이 근처에 살아요. 여기 계신가요? 네.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읊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마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읊을 직전목적의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목적의 나이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는 S,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보는 O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동일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즉 여기서는 주어 당신, 즉 영어의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요가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당신은 혼자 살아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DO YOU LIVE ALONE 에서 U가 주어에서가 되고, LIVE가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DO YOU, 당신은 LIVE ALONE, 즉 혼자 살아요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은 히토리 구라시데스카, 이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즉 안았다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구라시데스카가 동사부, 이런식이죠. 그래서 히토리, 즉 혼자 구라시데스카, 살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교회에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I에 해당되는, 즉 저는 주어가 전역되어 있죠. 그리고 살고 있어요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저는 교회에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 LIVE IN THE SUBURBS 에서 I가 주어에서가 되고, LIVE 동사 V, 이런식이죠. 마찬가지로 I 저는 IN THE SUBURBS, 즉 교회에 LIVE,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을 보시면은 고가이니 쓴데이 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 왔다시라는 주어가 전역되어 있죠. 그리고 쓴데이 마스가 동사부, 이런식이죠. 그래서 고가이니, 즉 교회에 쓴데이 마스,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향이 어디에요? 고향이 주 S가 되고, A가 동사 V, 어디가 주격보 대명사로서, 한국에서는 대명사로서 SC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에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시면 WHERE IS YOUR HOMETOWN? 그래서 YOUR HOMETOWN이 주 S가 되고, IS가 동사 V, 즉 WHERE는 의문 무사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서 YOUR HOMETOWN, 당신의 고향이 WHERE IS 어디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으로 보시면은, 교와 DOCO DESKA, 즉 교, 주어 S가 되고, DESKA 동사 V, DOCO를 마찬가지로 대명사로서 주격보 SC로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와, 즉 고향이 DOCO DESKA, 어디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여기는 주어, 즉 당신, 즉 영어유에 해당되는 주어가 정략되어 있죠. 그래서 자랐어요? 동사 V, 이런 형식으로서 당신은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에서 YOU가 주 S가 되고, SPEND 동사 V, YOUR CHILDHOOD, 목적 O, 삼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당신은 WHERE 어디에서 SPEND YOUR CHILDHOOD, 어린 시절을 SPEND 보냈습니까? 즉 어디서 자랐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형식으로서. 일본어로 보시면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당신, 당신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DAZI MASHITAKA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즉 어릴 때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즉 당신은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 즉 당신, 즉 영어에 YO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다녔어요?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시면 WHERE DID YOU GO TO SCHOOL? 그래서 YOU가 주 S가 되고, 고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YOU, 당신은 WHERE, 어디에서 GO TO SCHOOL? 즉 학교에 갔습니까? 어디에서, 즉 어디에서 다녔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번으로 보시면은 가꼬와 도코데 가요이마시타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당신이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가요이마시타까? 가 동사 V, 일형식으로서 가꼬와 학교는 도코데 어디서 당신은 가요이마시타까? 다녔습니까?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저는 주 S가 되고 있어요. 동사 V가 되겠습니다. 일형식으로서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로 보시면 I live in a boring house. I live in a boring house. I가 주 S가 되고, live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in a boring house. 하숙을 하면서 live 삽니다.니까 I live in a boring house.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私は 계속しています. 즉,私は 주 S가 되고, しています 동사 V, 일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私は, 저는 계속して 즉, 하숙을しています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는 또는 영어의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살고 있어요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live with my parents. 그래서 I가 주 S가 되고, live 동사 V, 일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with my parents. 저희 부모님과 live,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중국 사람인가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즉, 다. 당신. 즉, 영어의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인가요 동사 V. 중국 사람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Are you Chinese에서 U가 주 S가 되고, 아 동사 V, Chinese가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Are you Chinese? 즉, 당신은 중국 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주거구진데스카. 저희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아낫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DESKA 동사 V. 주거구진. 즉,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주거구진. 즉, 중국사람데스카입가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요. 한국사람이에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즉, 주어. 저는 영어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요. 동사 V. 한국사람.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No. I'm Korean에서 I가 주에서가 되고 Am 동사 V. Korean.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아니요. I. 저는 I'm Korean. 한국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이에 강국구진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왓다시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대사 동사 V. 강국진. 즉, 주격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이에. 즉, 아니요. 저는 강국진데스. 한국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어디에 사세요. 즉,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당신. 즉, 영어에 유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사세요. 동사 V. 이 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Where do you live. 에서 유가 주어스가 되고 live. 동사 V. 이 형식이죠. 그래서 Where. 어디에서 Do you live. 당신은 사세요. 삽니까.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영어는 Do you live. 즉, 마찬가지로 또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Do you live. 동사 V. 이 형식이죠. 그래서 Do you live. 즉, 어디에 삽니까. 즉, 당신은 사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아요. 영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저는 Do you live. 즉, 영어의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살아요. 동사 V. 그래서 이 형식으로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그 다음 영어부터 보시겠습니다. I live near here. 그러니까 I가 주 S가 되고 live. 동사 V. 이 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near here. 즉, 이 근처에 live.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Go no chika kuni sun deimasu.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주어 왔다시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sun deimasu 가 동사부 일행식이죠. 그래서 Go no chika kuni. 즉, 이 근처에 sun deimasu. 살아요. 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영들과 의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혼자 살아요? Do you live alone? 교회에 살고 있어요? I live in the suburbs. 고향이 어디에요? Where is your hometown?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Where did you go to school? 저는 하수하고 있어요. I live in a boarding house.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I live with my parents. 대화 중국 사람인가요? Are you Chinese?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No. I'm Korean. 어디에 사세요? Where do you live? 이 근처에 살아요. I live near here. 네. 이번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1人暮ら시ですか? 교회에 살고 있어요. 郊外에住んでいます. 고향이 어디에요? 고향은 어디에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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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대화 맞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